제작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...극중에서 살인... 아주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는 두 분이 함께 쓰시니 무대가 빛이 나네요 정도로 소지섭씨를 선보이셨다고 하는데요. 오늘 10월 18일 김동준씨 대선배님들과 함께 안녕하세요. 제고하이드리의 막내 동준입니다. 네. 살인 청부회사의 영업이브의 아르바이트생 라훈 역할을 맡았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직 군대 미필자이기 때문에요. 권총, 소총 칠탄 연습을 처음 해봤어요. 그래서 정말 신기했고 소음이 굉장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휴가는, 포상효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그래요 알겠습니다. 근데 꼭 가야된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약속한거야. 공개석상에서 김풍준씨 입대 발언하셨습니다. 지금 시기는 묻지 말아주세요. 저도 열심히 하다가 꼭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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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